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조금씩 접어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문장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 문장들을 만들 건데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단순히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처럼 이렇게 나는 한다 무엇을 이 형태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부분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1형식의 문장인지 아니면 2형식의 문장인지 3형식의 문장인지 내지는 이게 지금 현재 명사의 부분인데 이 명사는 전치사를 가져가야 되는지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지 내지는 이 동사 내지는 명사가 3인칭인지 단수인지 그래서 does가 되는지 has가 되는지 likes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라서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타동사라서 그냥 마구마구 쓰면 되는지 구동사라서 내가 쓰고자 하는 뜻을 만들기 위해선 다른 전치사를 더 붙여야 되는지 내지는 내가 꾸미고 싶은 말들은 이만큼이나 많은데 그걸 꾸미는 방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꾸준히 횟수를 반복해 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도달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죠 근데 이 횟수를 늘리는데 지장을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크게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들 수 있겠죠 내가 만드는 이 문장이 마저 틀려 이것부터 시작해서 작게 가면은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 뒤에 살짝 껴있는 먼지가 제 의식은 잘 모르지만 무의식에서는 그것까지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저한테 영향을 주고 정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큰 것부터 줄여 나가자면은 저 또한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면은 나는 도대체 say라는 say라는 동사를 나는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면 일단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say는 아 말하다구나 아 전하다구나 아 발언하다구나 아 이야기하다구나 아 주장하다구나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say를 당신이 안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그 say라는 것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다가 잘 녹여낼 수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에요 그 다음의 문제는 모든 걸 알고 나서도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그 다음은 그러면 내가 이걸 사용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필요할 때 탁 치면 툭 나가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같이 할 건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저희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say가 뭔지를 아는 걸 넘어서서서 이 say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 예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she basically said the same thing say the same thing 그래서 the same thing 이라는 부분이 파란색이에요 the same thing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같은 것이라는 파란색 명사로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 say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오는구나 근데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그럼 명사를 쓰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뒤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은 say라는 동사는 타동사로 쓸 때에는 어떠한 사실을 목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say the same thing은 되지만 say the same person은 안 돼요 누구에게 말하다 는 되지 않아요 say는 그러면은 이런 예문을 보고 나서 아 나도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문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예문이 되게 딱딱하고 되게 좀 이상한 옌문들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사용에 지장이 많이 생깁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들을 드리자면은 actual sentences라고 제가 북마크를 지정해버렸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eng.ichacha.net 이게 아마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같긴 한데 예문이 그래도 실생활이랑 좀 가까운 예문들이 나와요. 영어사전 이런 거 보면은 실생활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 내지는 초심자들이 접근하기에 좀 애매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사전 예문을 검색하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but he says he has 여기 대시 생략된 거예요. 뭐뭐 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 제가 드릴게요. 나중에 영상과 함께 로 가서 내가 쓰려는 문장과 가장 비슷한 문장을 벤치마킹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문장 속에 내가 쓰고자 하는 단어들을 쏙쏙쏙쏙쏙쏙 바꿔내면서 문장을 만드세요. 그러면 안 틀리는 문장이 굉장히 근접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vocabulary.com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희는 이 사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초심자들 접근에 좋아요. 예를 들어 say를 칠게요. 제가 자 그러면 to have your say have your say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다? means to get an opportunity. 뭐뭐 할 찬스를 갖는 것이다. to deliver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약간 어렵게 나왔네요. 영영사전인데. 근데 얼마나 자주 나오는 단어인지를 보기에 좋아요. 여기에. 두 페이지마다 문헌에 들춰보면 두 페이지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럼 이건 엄청난 빈도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빈도가 높은 단어인 거예요. 무조건 외우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예문이 나옵니다. William William says the document is 이것도 대시 생략됐어요. 아 뭐뭐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뭐뭐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iction. 소설로 갈 수도 있고요. art나 이제 article로도 갈 수 있죠. 예술에 관한 news로도 갈 수 있고 business term로 갈 수도 있고 technology. 턴별로 나눠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기에 편하시고 이 사전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사이트는 newglish.com인데 여기도 say를 쳐보면 아마도 한 10만, 100만 나오겠죠? 80만 건 검색되네요. say what we are hoping to do. is 뭐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to do is start 시작이다. 무엇의 시작이다? a conversation 대화의 시작이다. 우리가 하기를 말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대화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저는 드릴게요. 문장 만드는 게 불확실성에서 오는 공포가 있어요. 사람은 그걸 굉장히 크게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했던 내용과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 당장 접근하기 위해서 약간 불확실성에서 오는 공포를 겪으실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